오늘은 뼈와 혈관 신생형성을 돕는 속색과 쇠뜨기 활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쇠뜨기는 소가 잘 먹는 풀이라는 뜻에서 유래가 되었고, 포자낭이 뱀의 머리 형상과 매우 유사하여 뱀밥과 뱀풀이라 부릅니다. 또한 생식줄기는 부쇄 모양을 형상해 필드협이라 하며, 문형과 골절초라하여 약으로 이용합니다. 국내 전역의 상과들 시내가 응달진 골짜기, 논밭 두렁의 풀밭에서 쉽게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줄기의 세포막에는 규산이 많이 들어있어 마치 사포처럼 굳으면 공예품이나 가재도구의 면을 고르게 가는 목적으로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맛은 약간 쓰고 서늘하며 간과 폐대소장에 작용하고, 개쇠뜨기와 물쇠뜨기도 함께 약으로 씁니다. 한방에서는 눈동자의 백태가 끼는 증세와 타박상 치질로 인한 출혈에 적용됩니다. 그리고 열을 내려주고 소변을 잘 나오게 하는 성질이 무척 강한 식물입니다. 그래서 몸에 열이 많은 사람과 코피토열 월경과다 등의 지혈제로 써왔으며, 배설을 촉진하는 인효제와 요독증을 없애는 데 널리 활용되었습니다. 먼저 실험에서 개와 토끼의 정맥에 주사하면 혈압이 하강되었고, 호흡과 흥분작용을 강하게 일으켰습니다. 또한 미량의 신선한 탕제를 개구리에 투여하면 심장의 수축력을 증가시켰지만, 대량을 사용하게 되면 수축력이 억제되었습니다. 그리고 인효작용은 디오레틴보다도 뚜렷하였고, 납중독된 압을 몸 밖으로 내보내는 작용이 있었습니다. 다음 임상시험에서 사람에게 투여하면 혈당강화작용으로 당뇨병을 치료한 예가 있었으며, 치질과 자궁출혈혈료 등의 지혈 반응이 강하게 나타났습니다. 특히 비만과 운동부족 과잉영양 등의 당뇨병과 고혈압, 고지혈증 심장병, 동맥경화 등의 심혈관 질환에 좋은 화학반응이 나타났습니다. 정산생명공학연구소에서는 쇠뜨기 추출물이 인간대정맥 뇌피세포와 혈관신생활성으로 혈관형성 효과를 가지는 중요한 물질로 인정되었습니다. 또한 관상동맥과 심장근육의 혈류량을 증가시키고 혈관확장과 면역세포의 탐식능력을 증강시켰으며, 동시에 콜레스테롤 저하작용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심장의 대상기능 부정과 몸이 부은 환자에게 사용하면 뚜렷한 오줌내기 효과가 나타났고, 요도질병과 방광염에는 월귤립과 함께 쓰는 것이 좋습니다. 이때 별다른 부작용은 없었지만 콩팥에 대한 자극작용을 전혀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급성 콩팥염과 신장증성 콩팥염 환자는 쇠뜨기를 사용할 때 주의하셔야 합니다. 다음 쇠뜨기에 풍부한 칼슘은 시금치보다 무려 150배나 많이 함유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는데, 이는 골격과 뼈를 튼튼하게 만들어 골다공증과 뼈가 약하신 분들에게 매우 효과적으로 쓰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골졸초라는 예칭을 쓰기도 하며, 신경의 자극전달작용을 유지시키며 칼슘 부족으로 인해 발생하는 손과 발이 절임 현상을 예방합니다. 그리고 통풍 억제와 소염작용으로 염증유발인자에 작용하여 관절염과 신경통 등의 다양한 염증성 질환의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현재 쇠뜨기는 칼슘 복합 영양 보충제로 취급될 정도이며, 뼈의 골밀도 수치를 높이기 위해 차로 많이들 즐겨 마시기도 합니다. 그러나 쇠뜨기는 아주 작은 식물임에도 용량을 초과하면 오히려 큰 병폐를 얻을 수 있습니다. 실제 몸에 좋다고 해서 쇠뜨기를 몇 개월 동안 계속 과다사용하고 오히려 병을 얻는 사례자도 있었습니다. 특히 쇠뜨기는 칼슘 과부하를 생기게 하여 칼슘이 비정상적으로 침착하는 결석과 석회화가 발생할 수 있으니 이런 병증이 있으신 분들은 사용을 금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남들이 몸에 좋다고 해서 아무런 대책 없이 막연히 사용하는 것보다는 본인의 체질에 잘 맞아야 하고, 먼저 면밀히 검토해서 쓰는 게 중요합니다. 쇠뜨기는 이른 봄에 줄기를 뜯어 나물로 먹을 수 있고, 꽃대와 잎을 약용으로 쓰고 쇠뜨기차는 시중에 판매 중에 있기도 합니다. 채취한 것은 물에 깨끗이 세척한 다음 통풍이 잘 되는 그늘에서 3,5일 정도 건조시키면 됩니다. 또는 밀양의 독성이 있어 살짝 데쳐서 말리기도 하지만 약성이 다 증발하니 이때는 잎이 녹색을 유지하는 게 중요합니다. 잘 건조된 쇠뜨기는 5g에 물 700cc 정도 붓고, 이때 찬성질이 강해서 대추를 한 줌 정도 첨가하면 중화가 됩니다. 음용은 아침과 저녁으로 하루 2회씩 식전에 마시는 게 좋고, 차로 조금씩 넣고 우려 마셔도 됩니다. 그리고 풋내가 많이 나므로 대추에 감초나 박하잎을 배 앞에 함께 다려 마시기도 하니 참고가 되셨음 합니다. 쇠뜨기는 성질이 매우 서늘하기 때문에 몸에 열과 화기가 많은 사람에게는 잘 맞지만, 냉증 체질은 잘 맞지 않으니 주의해서 쓰셔야 합니다. 또한 쇠뜨기 에퀘세트린이라는 성분은 독성작용이 있어 과다사용 시 중독과 설사가 따르며, 폐기능이 소실되는 폐진증이 발생되기도 하니 이점 유념하시길 바랍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